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부터는 좀 선생님이 좀 특이하게 할 거에요 여러분들이 캐드를 가지고 도면을 그린다 아니죠 그런 도면 베끼는 거에요 제가 무슨 말이냐 먼저 여러분들이 무엇을 그래야 될지 머릿속에 이미 그려져야지 캐드로 그리기 흥시 빠르죠 그래서 이 시험시간 4시간인데 선생님 따라서 하면은 1시간도 차 안 걸립니다 실제 그렇게 아이들 다 했구요 선생님도 이 자격증을 따른데 30분 만에 다 그렸습니다 A부분 단면 상세도 그 다음에 남진문도 까지 왜 그게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받았다고 과정을 하고 이렇게 도면을 예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런 절단선이 하나 있을 거에요 여러분들 이 절단선 이 절단선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여러가지 펜도 갖다 왔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알기 편하게 선생님이 하나씩 해볼게요 이 절단선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이걸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알고 계셔야 되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절단면 위치를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에요 왼쪽으로 맞죠 여러분들 서인쪽 그러면 이 도면을 어떻게 당연히 이렇게 돌리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겠나요 자 이렇게 돌리면 더 그리기 편하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과연 이 절단선에서 지나가는 지나가는 벽체 중심선이 몇개인지 4벽 하나 있구요 맞죠 그 다음에 외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900도 있구요 390 다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안 적혀 있죠 여러분들 이 도면이 100분의 1이다 이게 100분의 1이다 라고 하면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적으세요 직접 재보면 1900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있다고 가정하고요 자 지금 선생님 종이를 살짝 접을게요 이제 바로 도면을 그리겠습니다 자 위아래를 보면서 그릴게요 이렇게 하면 잘 보이시겠죠 자 먼저 우리가 지금 그려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먼저 이 잘리는 부분 이 벽을 그려야 되겠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 절단선 실질적으로 이게 땅이라고 하죠 먼저 지혜를 끄습니다 그라운드 레벨 자 여기에 이 라인을 끄세요 자 이런식으로 끄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먼저 이렇게 산을 끄습니다 어 선생님 이 산을 얼만큼 끄야 되요 그렇죠 지금 많은 질문 있습니다 자 도면을 보세요 여기서 이 방 2는 3600 이죠 이쪽은 1900 이죠 합치면 5500 그러니까 한 선생님 전에는 한 11000 정도 끄습니다 의미 없어요 나를 잘라내면 되니까 그 다음에 자 1번 이거는 지금 흰색이요 흰색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 노란색 상관없어요 나중에 색깔 바꿀거에요 일단 그냥 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중심선을 먼저 하나 끄습니다 이쪽 대추 위치에 이런식으로 끄습니다 그렇죠 이해하시겠나요 그 다음에 지금 빨간색이라는거 여러분 중심이 들어오네요 여기서 얼마 그렇죠 옵셋해서 3600 띄웁니다 자 이 명령어 기억나시죠 옵셋 자 컴퓨터란다고 생각하세요 컴퓨터로 자 옵셋 자 이 간격은 얼마라고요 그렇죠 3600 입니다 그쵸 자 중심선 두개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뭘 그려야 될까요 그렇죠 절단선을 그려야 되겠죠 다른 색깔 바꿀게요 자 여기서 옵셋 얼마 1900 해서 이 부분을 절단선 모양은 이렇게 알죠 예 이렇게 껐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뒷부분을 그릴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지금 절단선 얘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이까지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자 이런 상태로 해서 먼저 중심선을 쌓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은 뭐예요 그렇죠 외벽 중심선입니다 여기는 내벽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시험장의 조건이 나왔을 거예요 자 여기에 적습니다 자 첫째 먼저 1번 뭐 했어요 그 다음에 GL 그라운드 레벨 선을 끊는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GL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땅이라고 생각하신대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번째 중심선을 그 다음에 절단선을 꺼야 되죠 지금 이 두가지 밖에 안 했어요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세번째 내벽 외벽 기초를 그립니다 기초 그리기 자 우리가 주어져 있죠 내벽은 시멘트 벽돌 1.0비라고 있습니다 1.0비가 뭐냐 지금 벽돌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들 이게 190에 90에 57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도명할 때는 그냥 어떻게 200, 100, 60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1.0비니까 과연 이건 어떻게 될까요 벽돌이 이런 것들이 두 개가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걸 그 다음에 위에는 어떻게 이렇게 길게 이런 식으로 교차로 하니깐 이 1.0비는 두께가 얼마 200 밀리미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중심선이 어떻게 내벽의 중간이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옵셋 100, 100 띄웁니다 이런 식으로 100, 100 자 이강기가 얼마? 100 이강기가 얼마? 100 그러면 총길이 얼마예요? 200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부터 알아야 될 겁니다 자 네 번째 아셔야 될 거 동결선입니다 동결선 자 동결 동결이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얼음땡 할 때 얼음이라는 거예요 즉 땅 속에 수분이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외계의 온도에 의해서 땅 속에 있는 물이 영향을 받지 않는 선 즉 땅에는 물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물이 온다 안 한다? 얼죠 봄에는 녹는다 안 한다? 녹죠 그런데 그 흙 위에 집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겠죠? 내려앉겠죠? 그래서 외계의 온도에 지장을 받지 않는 선 남부지방 얼마? 중부지방 얼마? 북부지방 그래서 일반적으로 600을 하는 데도 있고 하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안전방으로 선생님이 가르쳐줄게요 그냥 동결선 900미리라고 정하겠습니다 왜? 깊은 비율도 상관없거든 돈만 말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지엘에서 옵셋 900을 띄웁니다 그러면 이 선이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기초판 200 지금 무슨 일인지 몰라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한 번 더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얼마?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에 50 뭐예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또 200 그 다음에 또 200 200 또 100 100 이렇게 해서 옵셋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 그냥 맘만 보세요 맘만 제발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선을 정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만 얘기할게요 이런 식으로 내려갔죠 선 정리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100 100 나가죠 뭐 50나고 상관없고 100나고 상관없어요 돈만 많으면 늙게 하려겠죠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 연필은 가슨이라고 했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지 이걸 어떻게? T R I M 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 되죠 이렇게 내벽을 그리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 10분 가까이 됐는데요 다시 설명할게요 어느 학원 어느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 안 합니다 왜? 모르거든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캐드를 그리는 방법을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구조를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시겠나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들 직접 선생님이 도면을 가지고 그리면서 손으로 그리면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지 캐드리를 치는데 얼마? 그렇죠 손도 안 보여요 모두 다 칩니다 30번에 다 꺼낼 수 있습니다 자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자 안병희 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쪼만 좀 쉬었다가 바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내벽을 하는데 다시 복습 한번 봅시다 먼저 도면을 받으면 여기다가 선을 끄고 중순선을 끄습니다 그 다음에 돌립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세고 그래서 첫 번째 GL선을 끄습니다 길이는 얼마? 적당하게 중심선 절단선 그쵸? 적당하게 선생님 중심선이 빨간색인데 왜 저는 이렇게 점이 안 보여요? 예 그냥 그리세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벽 외벽 귀초거리는 거 지금은 내벽 시멘트 벽도 1.2가 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아시겠네요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안병희 쌤과 함께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도면 해독하면서 그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